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쏘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열어놓고 누구야? 오늘 이렇게 우쏘 그리고 위에는 보물쏘! 보물쏘입니다! 요새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완전히 그냥 씹어먹고 계시는 보물쏘 크루랑 함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혹시 씹어먹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개인별 특기! 장기자랑 시간이죠? 장기자랑 보물쏘! 보물쏘에서 가장 유명한 김상준부터 간단하게 2017년 9월 12일 오늘은 우쏘와 허쏘입니다. 저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주재인이고요. 내가 지부하지 마시고요. 더 늘었네. 고텐과 동합을 해서 새로운 영상 만들겠습니다. 누르시죠? 양원호원 성대원 양원호원 성대원입니다. 아침에 떠있는 해 예색 내 맘대로 색칠해 어떤 색을 칠하지고 민중 내 친구가 더 좋네 중앙원 성대원 지고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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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끼가 터지는 보물쏘 크루인데 오늘 저희가 처음 만났거든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사실 어색하잖아요? 이름으로서 잘 모르는 거 네. 이 어색한 기류를 그대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한 상황 공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렛츠고! 진짜 팬이에요. 진짜 팬. 첫 인상이 되게 좋으시네요. 목에 점이 그렇게 예쁘시네요. 아 목에 점까지 보셨어요? 목젖도 너무 예쁘시고. 아 그러시구나. 손금이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보셨어요? 브랜드 와루가 되게 고르시네요. 아 네 그쵸. 김같지? 안녕하세요. 사무실이 좀 덥죠? 아니요. 시원한데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시원해. 땀 아니에요? 땀? 아니 아니요. 비를 맞아가지고. 아 비? 밖에 비 와요? 배고프시죠?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뭐라도 아니요. 밥 먹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아니면 뭐 피자라도 시원해?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정말 땀인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화장실 좀. 아 죄송합니다. 물이라도 드릴까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얘기는 많이 들어가지고요. 아 네. 물 좀 더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오늘따라 물이 맛있네요. 아 네. 아 네. 아 이거 피자 정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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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래도 너무 배고파서.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음료수 따를게요. 아 음료수요? 아 그러면은 제가. 아 제가 컵을 나누게요. 아 제가 피클. 오오오오. 어 저는 피클이. 소스를 소스를 나눠 드릴게요. 소스를 나눠 드릴게요. 핫소스 안 먹으니까 핫소스 드시고. 아 저는 갈릭 디핏 소스 안 먹으니까. 아 예. 피자 안 먹으니까 피자 드시고. 아 피자를 핸드폰 카드세요. 피자 맛있네. 피자 맛있네. 피자 맛있네. 피자 맛있네. 여보세요? 아 네네. 아 네 치과 가요. 네. 9시 정도쯤 예약 가능할까요? 스케일링이나. 네. 치과 가보셨어요? 가봤죠. 아 치과 가봤어요? 이 앞에도 치과 하나 있던데. 아 이 앞에요? 네네. 아 저희 집 앞에도 치과 하나 있던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교정을 또 해가지고 저는. 교정을 하셨어요? 저도 교정했는데. 네. 아 저 악수. 아 신기하다. 교정하는 사람 만나네요. 교정 친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거 한 조각. 나만 드실래요? 아 저는 괜찮아요. 드세요. 아 저 아까 많이 먹어가지고. 아 저 피자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저. 아 저. 너무 배불러가지고. 아 진짜요? 아 네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드시. 드실래요? 아 우리 동갑이네요. 아 네. 아 진짜요? 네네네. 아 왜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게. 있을까요? 안. 아는가? 아세요. 야. 야 라고 불러요. 네. 야. 왜? 먹을까요? 아 원래 못하셨습니다. 가면 또 영상 한 번. 아 네. 갈게요. 갈게요.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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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가세요. 편하게 가세요. 네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한 상황 공감을. 우리 너무 친해진 보물손 크루랑 그리고 우서랑 함께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재밌게 보내셨다면 밑에 댓글, 그리고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성함에 어.. 뭐야? 여러분들 성함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의 성함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젯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런 것도 댓글에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촬영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저희는 오늘 촬영하는데 딱히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의 의생 그대로를 오늘 그대로를 잡아버리고 입에 징이 바짝 바짝 말라서 아이디어가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이 어색하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이게 처음에 이런 게다가 개그 코더 굉장히 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 맞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찍을 때 되게 좋았습니다 어색한 멘트 그리고 이쪽 클릭하시면은 여기! 저기! 이쪽 클릭하시면 보물손 크루에 정말 배 찢는 빵 터지는 영상님이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요쪽 클릭해서 보물썸 크루의 유튜브 채널 꼭 구독해주시구요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